아까 정환이 만났는데 두 사람 괜찮은 겁니까? 그럼요. 올케일, 왜 거짓말해? 둘이 별거한데. 사실이에요? 좀 앉으세요. 별거 맞잖아. 정환이는 아주 왔다 그러던데. 설마 이혼까지 생각하는 거야? 말 좀 가려서 해. 무슨 그런 말을 해. 장가갔던 동생이 짐을 싸들고 왔어. 그런 말이 안 나와? 올케, 어쩜 짐을 그렇게 싸죠? 쓰던 칫솔에, 면도기에, 싱턴스리법 같이 싹 다. 그런 건 남겨놓고 다니는 거 아니야? 정환이가 이 처갓집에 다시는 못 오는 사람이야? 가영씨가 그럴 리 있어? 그 자식이 그냥 깔끔 떤 거지. 그런 거야? 아, 정환이는 대체 무슨 말 먹고. 하... 올케, 왜 울어? 죄송해요. 그 사람 때문에 운게 한두 번인가요? 만난 날보다 헤어진 날이 더 많은데. 그래. 두 사람 그렇게 안된다 안된다 할 때도 기어이 뚫고 왔잖아. 앞으로도 끄떡없을 거야. 네? 우린 안 헤어질 거예요. 아... 아... 아...